아빠가 들려주는 데이터 시각과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그림으로 이해하는 초보자를 위한 클러스트링의 이해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클러스트링 많이 좀 되게 어려운데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다루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교실에 애들이 막 모여 있는 거에요 그런데 보면 자기들끼리 모여 있죠 끼리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집단끼리 모여서 잡담을 하고 있는 거에요 어떤 애들은 그런 무리에 끼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딱 우리가 교실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아 지금 집자리에 한 세 무리 정도가 서로 모여 있구나 라는 걸 딱 시각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집단을 이해할 때 그렇게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거 그래서 묶어주는 거 그것이 클러스트링이에요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세포들이 있어요 세포들이 또는 벌레들이 있습니다 벌레들이 이제 쭉 깔려 있는데 뭐 이렇게 버려진 음식이 있으니까 그 벌레 주위로 그 음식 주위로 벌레들이 모이죠 뭐 음식이 여러 군데 떨어져 있으면 그 주위로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 세 군데 벌레들이 모여 있구나 그럼 이제 그림으로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모여 있다 이 집단 이 집단 세 집단이 모여 있군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뭐 상공에서 뭐 이렇게 얼룩말 떼를 본다든지 오리 떼를 본다든지 그래도 자기들끼리 모여 있다는 걸 우리가 그림으로 탁 시각적으로 금방 이해할 수 있잖아요 클러스트링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시각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뭐 K-means 클러스트링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는 K-means 클러스트링이나 몇 가지 클러스트링 방법들을 동영상으로 보여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근데 오늘은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자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그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의사가 저한테 이런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분께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했고요 그 데이터를 약간 변형시켜서 제가 받았던 데이터가 있는데 그 약간 변형시켜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이런 거였고요 이 데이터가 이제 좀 변형된 겁니다 변수명도 이름을 다 바꿨어요 A B C D E가 있고 이게 이제 수학성적 영어성적 국어성적 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성적을 가지고 학생들을 분류를 할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또는 뭐 수학에 발달한 애 영어에 특화된 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 변수들을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클러스링 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은 하나의 변수만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오늘 그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여러 변수를 하지 않고 우선 이렇게 클러스링 하기 전에 산점도를 그리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산점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데이터를 먼저 세이브 하구요 세이브 할 때는 FCV로 해서 다른 딥으로 저장해서 바탕화면에다가 1csv로 저장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1csv로 했습니다 스케드 플라트 매트릭스 코렐레이션2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가 R 데이터 시각화 1권에 있는지 제가 2권인지 몇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습니다 매트릭스 코렐레이션 플라트 코렐레이션 스케드 플라트인데 코렐레이션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매트릭스로 해서 여러개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만들었던 데이터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연속 변수인 경우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 도구를 쓰세요 여러분들이 매우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잘 모르면 이 도구를 쓰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자 1번 csv 파일을 넣었습니다 불러서 데이터가 이렇게 보이있죠 a b c d e f g h i 까지 있고요 플라스를 그려보면 바로 보입니다 너무 이제 작으니까요 제가 플라스를 다운로드 해서 좀 크게 17 정도로 해서 pdf 로 열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pdf 로 보니까요 잘 보이겠죠 이 같은 경우는 b 와 c 같은 경우는 산점도가 딱 서로 상당히 일치하는 거죠 일치하고 뭐 다른 것들은 그렇게 요정도도 꽤 일치하죠 그래서 보면 이 상관계수가 꽤 높습니다 대각선을 방향으로 보는 거죠 자세한 일능법은 제 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같은 경우도 gh 같은 경우는 뭐 0.96이에요 상관계수가 거의 일치하죠 뭐 이렇게 상관계수도 보고 산점도를 보는 것도 있는데 오늘은 특히 하나의 변수만 자세히 보기 위해서 하나의 변수에 해당되는 히스토그램과 히스토그램을 보겠습니다 자 이 a 변수가 뭐 여러분 나이라 쳐 볼게요 그럼 나이가 이게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나누기 힘들겠죠 이거는 하나의 집단인데 쭉 종처럼 보이잖아요 b도 두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잘 그래서 두 개로 나눈다는 것은 낙타의 쌍봉 낙타처럼 산이 두 개 있을 때 아 고령군과 어린 사람들과 이렇게 두 집단 나누는 거죠 여러분들이 벌레가 방바닥에 쫙 모여 있는데 이게 두 군데 뭉쪽에 있을 때 아 이쪽 벌레랑 이쪽 벌레 좀 다르구나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산봉으로 두 개 정도 돼야 됩니다 두 개 또는 세 개 정도 그냥 임의로 그냥 여기 가운데 푹 잘라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누는 건 바람직한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나누는 방법은 산봉으로 두 개 있을 때는 두 개 산봉으로 세 개 있을 때는 세 개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아이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겠네요 봉우리 두 개처럼 보이니까요 뭐 이런 정도는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나머지는 굳이 나눈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산점도를 보면 또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방 안에 있는 벌레들이 모여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만약 두 군데로 나누져 있다 그러면 아 두 개의 집단이구나 세 군데 모여 있다 그러면 아 세 개의 집단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게 별로 잘 없죠 그나마 이게 조금 비슷하다 그러면 이렇게 그게 한 무리 또 한 무리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 클러스트링이 이해하는 것이 좀 편리합니다 이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을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예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제가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다른 예제를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iris.corr 인데 여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네 개의 숫자로 되어 있고요 플러스를 딱 그리는 순간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두 개로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쌍봉이 있죠 그러면 아 이 변수는 두 개의 집단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 더 있죠 그러면 이 x축에서 보면 이 전체가 하나의 집단으로 보이고요 y축에서 보면 두 개의 집단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의 집단처럼 보이고 이건 두 개의 집단처럼 보이는 거죠 두 개의 집단 두 개의 집단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 개에 해당되는 걸 보면 딱 봐서도 두 집단 길이 모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하나의 집단 두 개의 집단이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다 두 집단씩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변수 이 변수와 이 변수를 이용해서 이 집단들을 벌레들을 나눈다 그러면 확실히 구분되어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변수와 이 변수를 하게 되면 나눌 수는 있지만 이 변수 덕분에 나누어지는 거지 이 변수로는 사실은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산점도를 그리면 클러스트링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조금 더 짐작이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클러스트링 해보면 더 좋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개의 변수로 딱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실제 클러스트링 하는 거는 k-means-clustering 이라든지 대표적으로 다른 거를 이용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k-means-clustering에 대해서는 오늘 배울 건 아니고요 이 클러스트링 한다는 게 뭔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보자 그런 의미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만로 오늘 invisibly 그만로 오늘의 전체적인 부분은 그만로 오늘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